자 우리 레드벨벳이 걸그룹 선배로서 이제 우리 신인때들 가끔 저희 레드벨벳 처음 왔을 때 이런 개인기라든가 이런거 얘기 좀 많이 나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선배님들께 개인기 한번 선사하시죠. 저희가요? 네. 그럼 일단 우리 안영미. 저희가 급하게 일단은 편성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봐봤던 개인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영미씨. 아 걸그룹이라면 응당 한석규 성대모사 제일 기본이에요. 제일 기본. 걸그룹이라면 한석규 선생님으로는 응당. 그거는 연습생 때 것도 가르치지 않아요? 첨퍼 만퍼. 아니 혹시 레드벨벳에서 한석규 성대모사 하신 분 있나요? 다 돼요. 일단 보면 다 되죠. 없었는데 이제는 안 하죠. 지금은 이제는 안 해도 되는 연차고. 약간 저희는 이제 신인이기 때문에. 연차가 생기면 없어져요. 1년차 때 꼭 해야 되거든요. 가자 가자. 한석규, 최민수 뭐 이 정도의 연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3년차 때 주연시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 저희는 셀럽5 신곡을 제가 한석규 성대모사로. 아님 미스께서. 하겠습니다. 셀럽5가 신곡이 나왔어요. 셀럽5야 안 본 눈 삶. 누가 안 본 눈 안 삶데잇.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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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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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잘합니까? 떨릴만도 한데. 한 6년 배웠거든요. 이 한석규 성대모사 아마. 보컬 대신에 한석규 성대모사. 아우 진짜. 우리 어떠세요 선배님들. 아이리 씨 어떠세요? 선사한 거잖아요 지금. 아이리 씨는. 선배님들 즐거우라고 선사한 거잖아요. 기가 찰 거예요 지금. 아까 성훈이 씨가 닮았다는 얘기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아니 그리고 약간 평소 우리 아이돌분들이 나누는 대화의 결의이랑 다르니까. 지금 우리 얘기 들으시면 너무 기가 차서. 그런데 봉선 씨가 아까 그냥 외국인들이랑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너무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그게 또 빠를 것 같아가지고. 개인기 끝나나요? 아니요 또 있어요. 저는 그러면은. 저희 노래를 어떤 선배님이 부른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또. 굉장히 베이직한 거예요. 자. 안 보는 삽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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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컴온. 와우! 와우! 박수 좀 쳐주세요! 성공! 저 오늘 저 레드벨벳은 좀 오늘 굉장히 즐기신다고 생각하고 앨범 홍보를 떠나서 오늘은 좀 신인들 재롱 본다고 생각하시고 놀다 가시면 될 거 같아요 아니 근데 공교롭게도 저의 셀럽파이브 두 분이 보여줬던 개인기 하셨던 분들이 80년대 후반에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어머니한테 배워가지고 요즘은 레트로잖아요 뉴트로 웬디, 어떠세요?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선희 선배님 성대모사를 할 줄 몰랐는데 저는 이선희 선배님을 실제로 든 적이 있어가지고 진짜 진짜 듣는 줄 알았어요 소홍씨가 지금 27년째 하고 있는건데? 또 본본씨를 못봤어 화이팅! 와 진짜 선배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뒷분들은 뭐 뒷라인은 안하나요?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 우리 사실 김신영 주장이 네 오늘 저희 함께하는 소감을 그러면 간단하게 양아버지 계시거든요 중국어 버전으로 갈까요? 저희가 또 중국 지출을 노리고 있어서요 홍보 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홍금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홍금보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광동호 광동호 아니에요 광동호 네 저희가 또 연변 쪽도 노리고 있거든요 정말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있겠니? 우리 친구들 어떻게 그쪽은 어이랑 상추 많이 나오니? 여기는 여름인지라 어이 상추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먼저 소배기 먹었다 그래 오늘도 어이 소배기를 담그고 먹었지 않카소? 우리 친구들 어이나 상추 딸 때 우리 노래 한 번씩만 들어주길 바란다 친구들 보고 싶다 나 너무 좋네 즐겁고 콘텐츠가 상당하네요 음을 liksom 알겠지 뭐야 네 그 φ när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